나 궁있음 오케이 아마 미드 쪽에서 궁끌을 거예요 가끔 또 아마 궁있어서 음 나 실력 문제라고 터뜨린 터뜨린 많이 안 쓰셔가지고 이거 발킥 쓰면 이게 탑인데 써요 빠지기 전에 쓸 거 그랬네요 아 근데 발킥 타고 쓰는 게 맞는데 정말 쓰셔가지고 솔랭이니까 뭐 점화 걸었어 피했죠 마주 죽었다 센 노체네 야 두 발 쿨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 이게 원래 라인전 끝나면 판타 때 오오오 자 싸우세요 와 쉔 탱킥 미쳤다 와 못 잡았네 쟤 잡았어야 되는데 나 쳤다 미쳤어 탑 2차 아니야 탑 2차 말았어 아니 이거 잡았어야지 우리가 바텀 2차 믿는 어 빼야 될 거 같은데 그래 음 썸파가 나왔군 그래도 다행이네요 빨리 나왔어 네 런블보다 형이 런블를 킬 잘 먹긴 했는데 형도 어시 킬 잘 먹어서 음 흠 하아 내가 후반만 후반에만 뛰면 자면 낼 수 없었다 우리 팀 다 잘 컸다 우리 팀 다 잘 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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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아.. 이런.. 너무 빠르네 야래 야래 막 그냥 앞에 쓰면 어떡하니 살짝 떨었지 알았어 얘 왜이래 이건 앞에서 누가 도와 맞았어 동작해서 사람이 죽어버렸어 죽었다 사라져버렸네 왜 죽은거야 앞에서 그냥 악취가 있는 적을텐데 아무 생각 없으리다가 오토바이 먹고 죽었어 그냥 코르키 밑에 올라가고 있는 적 어이 뭐야 큰일났어 우와 미쳤다 다데오한텐데 졌어 미쳤다 미쳤어 큰일났네 큰일났어 역시 제드가 좋아 그리고 넘블궁의 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음 오토바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드가.. 제드사람 빨라나? 고목기 있긴 한데 제발 제발 아.. 이런 아깝다 지도 따윈 필요없어 방금 넘블궁이 너무 잘 깔려가지고 그래도 용은 먹겠네요 넘블궁이 깔린건 상관없었는데 필드 위치가 너무 안좋았어 넘블궁 때문에 아래로 봤으면 살았는데 코르케집 코르케집 갔어요 바로 용먹을게요 형이 한거있다 군있어? 내가 한사람한테 할게 내가 알아서 할지 내가 알아서 할지 그냥 용먹었어요 낭비할 시간 없어 아.. 아.. 잘 피하네 얘들 야 잘해 피하는거봐 잘 지려 헤네 헤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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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드 아 이거 도바야 피하는거 봐 근데 안 먹어? 어? 형 왜 줘? 나 빨리 탄내려야 돼 아무나 먹어 그럼 레드 필요 없어 아군 레드 먹으면 돼 그래? 효율적으로 우리 움직여야 돼 내가 직접 났을 때가 와야 돼 어? 아 이 쓰레기새끼 이 쓰레시새끼 쓰레기야 없어? 쓰레시새끼야 그걸 먹으면 어떡하니 코탑을 파괴됐어 내가 알아서 하지 조심하라고 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제체지 당해야 돼 제 체쥔 진짜 쎈데? 아니야 내가 지진 않을거 같아 왜 이렇게 쎄냐? 정말 쎄다 아 젖다 우와 수고해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네 헤헤헿 겁나 쎄 제지구 나 잡으러 온다 여기도 도발 기능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바처럼 에이 목걸이는 좋은걸 끼고있구만 이러면 다 보이는데 네비치 네비치 다 보여 아바? 도발이면 네비치가 딱 나와 에이 목걸이는 좋은걸 끼고있구만 이러면 네비치 딱 나와야 돼 헐 그럼 죽는거지 이제 어그로 끌고 죽는거지 어그로 끌고 그냥 그래야 하아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흐흐흐흐흐 스테레로 오겠는데 여기서 산타 하죠 스테레로 오겠는데 여기서 산타 하죠 에이브를 낚을테니까 그래 나 갈게 어? 어지러워 낚았다고 합니다 야 라우칭 아니었네 얘들 미안해 얘들아 저스끼 채티 하나 죽었어 에이 라우칭이요 도배란 도배란 저스끼 채티 하나 죽었어 공있어 공있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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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공쓰면서 와있다가 아 형 그래 아 재밌게 밀고 그거 밀고 공타야되요 형 민겹 먹어야되 맛있어 이거 포도맛이나 정글라 없잖아 아 그래도 아 일단 그럼 타지마라 난 제자체 죽일거 같아 아 그거있어 아 아 아오 파야되요 아 아 저거 미쳤다 렌더더맨 100% 야 그니까 이거 파야되셨다고 어깨방울 죽였어 타고 왔잖아 너무 늦었잖아 아니야 형이 왔으면 형이 탱킹해서 금방 먹었어 그래 탔어야 돼 아 나 형이 지금 형 정체에 휘둘려서 내가 말을 해도 형 말이 맞는 거 같아 원래 그런 거야 아 그냥 내 말에 따라야 알았어요 아 내 말에 이렇게 따르라고 우리가 바로 먹었는데 이거 왜 미리 어떻게 내 거야 런블런런런런런뿐 그냥 쌈 주여 런블런들 나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런블런런런들 와 나 체력 3,300이네 개높다 아니 지금 왜 난리야 얘 아 우리 집 무라마나 나왔네 Pluton 1,300이네 형 총 없잖아요 이제 옷다가 죽었어 아까 리신처럼 전체 아까 리신처럼 옷다가 죽었어 미친 잘했어 형 마녀 어떡해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으쥬게 이 새끼가 형 단자래 어디야 좋은 거 오오오!!! 어!! 빠져 빠져!!! 다 죽어요! 소리 없이!!! 채팅 치지 마요!!!! 하하하하 아 채팅치니까 각기 큐 마진거 아니야!!!! 그런가?? 하핳 치지마요 채팅 좀 음.... 으음.... 그래?? 아... 이거... 하 indoor 하...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형? 이럴 수 있지 우리 프로스타치 한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저가 좀 망했는데 어떡해 이럴 수 있어? 왜 그래? 제드만 죽이면 이기는 거 아니야? 제드가 좀 세네 근데 제드 수운이야 제드 수운이고 캐서 먹잖아 어떻게 죽이지 저거? 어? 잡았다 지저가 죽여 죽여 타이어 뭐야? 마이아버 히가우 통치 야 이거 내가 먹네 그래 이걸 또 내가 먹네 형 미드 밀어요 체력이 높아가지고 기스트라이크가 제일 세네 내가 지금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형 미드 밀어요 그리고 바텀째 궁 쓰고 타임하면 돼 그래 알았어 소리 없이 아 아 조심하라고 럼블 공갈았어 잡텀에 막을라고 막을라고 제드 위드로 오는 거 보였어? 응 맞네 블루 나왔다 두발? 아 아깝다 저거 두발이라면 제드 왼쪽에서 오는 거면 어떻게 못해? 필드 있으니까 일단 그냥 바텀 밀죠 이거 럼블를 놓은 거 붙어있어야겠다 응 안 붙어도 되는데 쏠레니까 그냥 붙죠 원래 필드 배드 비드만 하지 못해 아 필드 탭 필드 탭 그리고 타임하면 내가 궁 써서 라인 밀어둘게요 한단한 아 어디다 뒤에 필드leye 얻어 터졌는데 얻어 터질든다 어 일단 리시밍이었어 어 리스앤브라 나 궁 빠졌다 리스앤브라한테 잘 도망가야 돼 아 또 이렇게 되네 피드리 뒤에서 물렸어 야! 정신차이고 해! 아 억쟁이 밀리네 정신차이고 해! 큰일났어 왜 나한테 정신차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밑에 2차 밀라고 오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잘려놓고서 그러니까 시키는데네 빠르다 빠른데 재밌겠다 쟤 그림자 쓰지 않았어 방금 전에 써도 못 잡아 딜링이 그렇게 세질 않아 아 이거 코르킹이다 아 개무서워 걸리면 죽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 가자 바론 다음방은 언제죠? 다음 바론? 응 음 자 체크할게요 그냥 바론 메시지가 어디있지? 채팅 그만해 미친 내려가잖아 어휴 안보이는데 채팅이 열심히 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그래 그래 제대로 잘라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미드 억지게 밀려서 밖에 딱히 없어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바론 나왔다 에휴 난 바텀이나 밀어야겠다 이거 그냥 다 내 와한테 나 바로 집에 간다 이거? 아 채팅이 여행이 위치하치했습니다 포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쪽이야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쟤드 아직 바텀에 있어 그래 피드로 궁없이 간 거한테 해가지고 쟤드 궁없어 쟤드도 합류할 거야 바텀 2차 타가 없어서 나 궁있고 상대방 지금 전멸 없는 애가 간다 애들 어 괜찮아 진짜 함부로는 못가 피드로이 노궁이라 그냥 가면 좋고 뒤쪽 길로 피워라 까야 되는데 오라크를 안타네 셀씨가 아유 그냥 어 미드 미드 세게 두드려 맞네 그냥 어 이걸 나진이 이걸 나진이 폐탈을 파악을 했습니다 피드로 죽을라 그래 자꾸 어 아 아 아 알았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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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가 너만 좋다 형 바텀 가야 돼 그때 그래 저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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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퍼톱 요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musician 소발 자 맞았는데 아깝다 여기 제대로 올 수도 있어요 어 맞네 아 아 여기 맞은 거 있다네 우와 공포 못 써준 거 아니야? 공포 한 번만 그럼 이제 잠깐만 그냥 위로 빠져 타나? 타나? 열로 열로 나 못 살아 이거 열로라도 핸드로 진다 백티드가 3개 딜 봐 제드님? 이걸 또 제드가 던지네 덜덜해 아 나 거의 풀테임급이긴 한데 아 아깝다 아 아 여기에 와드가 있습니다 음 그걸로 타드도 있어 제네 정말 빠진다 이거 바로바로 간다 얘네 아 아 아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려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려 체력 많이 남았다 네 어 어 어 어 어 쌓으면 이기겠는데 쌓으면 이기긴 한데 쌓을 수 있으려나 15초 몰아봐 몰아봐 계속 계속 가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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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써야되는데 오케이 나 넘어왔다 넘넘 잡았는데 제드 내 몸마을 놓으세요 제드 어 오케이 잡았다 네 네 다행이다 밀나물 미드빌자? 어 미드빌자 형 탱킹해서 밀러오는 아 내가 또 방어방 김탱킹이지 못 끝낼거 같은데 끝내는건 어 뭐하지마 이 자식아 억세게 낼 수 있어 빠이시시다 아비야 나 대신하고 빠지네 뿅 시간 충분해 어 여러분 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즙게임이라니 즙게임 마인드 속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거지 이상적인 게임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본적인 마인드가 말이 없니 근데 저요? 저는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어서 아 그래? 네 그..그래 지고 싶진 않네요 알았어 바텀 형 형 이거 탑 가요 아니 아니다 이거 형 형 탑 아 모르겠네 형을 바텀 보내면 질거 같아서 형 탑 보내는게 낡겠다 그래? 아니야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 아니 그냥 합류하자 형 우리 팀원은 뭔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이거 나이스 죽으면 나이스 플래시 잘하는데 니스산드라 죽을 뻔한거 살았어 아..이그 아이 야 포장해줘야지 아니야 나 리산드라 싫어 반말했어 나한테 나쁜 새끼네 반말했어 반말하고 욕했어 뒤질라고 이게요 죽빵 맞아볼래 너? 죽빵아 나 강치지 하지마 호호 그만 자 이거 파이팅 안 돼 아무 일도 없어 방에 차랑 아 아무 일도 없어 아 뭐야 뭐라 살았다 살았어 공포 아 끝내자 끝내자 아 야 캐리했다 아 최현이 칠입도 못했어 캐리했다 아 이거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맥스 탐 안할라는거야 탐을 하면 게임이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어요 하쁜다 하쁜다 더 볼것도 없어 맞아? 아 이겼다 이겼어 승리 아유 이겼네 이겼네 이겼어 오는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지 10점이나 올랐네 확실히 우리 팀 리산드라 님이 되게 잘하셨네 어우 개새끼라며 근데 저 어차피 1등인건 당연한거고 아 맞아? 리산드라 님이 되게 잘하셨네 균형에서 농사하시네 너는 가서 제드가 무리한것도 있는데 리산드라 님이 되게 잘하셔서 리산드 신축 왔어 너한테 절대 안받을거에요 아 여러분 쉬었다가 3분때 마지막게임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쉬었다오겠습니다 쉬었다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